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리포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난번 고난주간 부활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계속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빌리포서 1장 27절부터 30가지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리포 교회 상상하건대는 한 교우들이 20명 또 많으면 30명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가정예배 가정처소에서 예배되는 작은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리포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들인 요정을 쫓아내고 또 고발당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간수가 믿게 되고 그 전에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해서 빌리포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교회가 그 당시에 불신의 사회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일 컸지요 그래서 자기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1장 27절부터 빌리포 교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시민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근거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본론을 말하면서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 되어서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박해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 됨입니다 유니티의 유니티 사람의 인원에 있지 아니하고 재산이나 교회의 역사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따져봐도 빌리포 교회는 역사도 잡고 사람도 잡고 돈도 없고 유력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빌리포 교회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불신 사회 가운데서 압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희들이 똘똘 뭉치는 하나 됨이에요 하나 됨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최고의 무기는 하나 됨입니다 하나 될 때에 성교할 수 있고요 하나 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 될 때에 이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여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하나 되심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금고를 27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은 서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품들 다르고 또는 취미도 다르고 하는 행동들도 다 같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다 같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공유한 부분이 있지만 다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지체가 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전우입니다 전우 동지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총뿌리와 우리의 공격 대상은 바깥에 있는 허감의 권세, 사탄의 종대였고 또는 사탄에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교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우들끼리 싸우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지요 자해하는 것 이상이, 정신이 이상이 생기면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 원수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바울은 빌리포 교회에 근거합니다 너희를 없애자고 하는 너희의 신앙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런 곤란함 가운데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라 또 한 뜻으로 보금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중요하다 사도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태도와 자세와 증거는 뭐냐면 28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가 하나 되어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믿는 교회가 믿지 않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아니 믿음이 시작되는 2000년 전부터 아니 아브라미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때부터 믿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조직과 문화적인 그런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너희는 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할 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바울이 전한 이 보금이 그 당시 로마 사람인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파치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회개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통을 어떤 역사와 전통을 위반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7절 6절 7절에 보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과 그 성기팀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대살로니카에 이뤄었을 때 대살로니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대살로니카에 왔다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성기팀이 암비볼리바 아볼로니아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 그 당시에 기존적인 역사 문화 종교 사회 어떤 질서들을 뒤엎어버리는 회개한 무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대살로니카로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이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임금은 가이사 시이저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어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대신, 창조주, 구속주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끊임없는 박회가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처음에는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 천주교는 학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모여서 천주실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학문이 시작되었다가 종교와 믿음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들이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박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는 효도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캐토릭 천주교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야 효도하지 않은 종교라고 하는 거야 서양 귀신을 섬기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고 고발을 받고 그때부터 순교의 역사가 박회의 역사가 조직적으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삭탈 관직을 받고 투옥되고 추방되고 귀양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을 때는 참수당하는 절두산이라는 곳에 목이 잘림을 받은 그런 참수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런 반대자와 대적자와 그리고 원수들이 교회의 신앙을 없이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산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박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각 나라, 지역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박회와 대적과 원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히브리스 기자가 그 당시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란과 불이익에 대하여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조롱당한다고 하였고요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받아 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받고 궁핍, 가난함과 환란과 학대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며 각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대에도 무시를 당하거나 따돌림 받거나 공개 모욕을 받거나 성진이나 또는 여러가지 일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 싫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빌리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신학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만 등장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놀란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 말들이 놀랄 때 혼비백산하는 어떤 형태 있잖아 모습 있잖아 그냥 불편하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짐승들이 놀랬을 때에 도망치는 모습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다가오면 박해다 오면 실치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화달짝 놀라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본연하게 하여 도망치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바울이 썼습니다 믿음을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다가온다는 예상하는 이야기죠 사도바울 때 보금이 전파될 때마다 늘 이 고난과 박해와 환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미 보금을 받을 때 이들이 예상했던 일이죠 여기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는 어떤 예견한 불편함 고통을 감수하고자 원하는 두려운 마음 그게 아니라 놀란 짐승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놀란 짐승처럼 그렇게 혼비백산하거나 크게 당황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내세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고 살기 때문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이 건너갈 때에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신 상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에 내 믿음을 보존하시고 환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가장 큰 자 신중의 신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떤 것들도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놀랍고 두렵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겼던 여러분의 심적인 변화가 뭐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닥치는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믿기 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지난주 10편 16편에 대비씨 다위씨 내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 세 가지 신앙고백 우리 함께 공부해서 아셨죠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특별히 내 밤중에 내가 어두울 때에 내가 공부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게로 피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오는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의 믿음을 말철하기 위하여 닥쳐오는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알고서 사도바오리 빌리포 교회에게 천국시민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이지 않는가 너희의 주인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떤 대적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 우리는 놀란 짐승처럼 도망가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많은 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 저들과 함께하시는 부활신학 저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당당하고 담배한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두려운 곳이 없는 거예요 공예 앞에 끌려갔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공예에서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 앞을 떠났다 라고 했습니다 권한을 담대하게 이길 뿐 아니라 그 권한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사실이 공예원들 놀라게 했습니다 지들이 무식한 자가 아니냐 옛날에 공예원들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가 아니냐 이제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공예원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당당함과 용기를 가진 모습을 볼 때에 공예원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야마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사도바오는 크리스도의 믿음을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회 속에서 필리포 교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하여 두 번째로 건면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때문에 놀란 짐승처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포기하도록 믿는 자들을 각가지 방법으로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로마 박해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때 콜로세움의 맹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두려워 떨지 않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맹수 앞에 잡혀 먹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관중으로 모였던 로마 시민들이 전율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 간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에 저런 맹수 앞에서 죽음 직전에서도 저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감사하기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는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평온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 시민들의 영혼을 흔드는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 10편 14편 5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것이 박해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윗의 10편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까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10장 33절에는 33절에는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해석하기 거북하고 적용하기에 굉장히 두려운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도 로마 제국 시대에 빌립보 성의 자그만한 빌립보 교회처럼 세상의 백화 가운데 믿는 일들을 조롱하고 믿는 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는 전방위적인 그는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두려워할 대상인가요? 믿음을 잃는 것이 나아요 돈을 손해보는 것이 나아요 믿음을 잃는 것이 나아요 사랑을 잃는 것이 낫습니까? 믿음을 잃는 것 성공과 출세를 뒤로 하는 것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보금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곤란과 공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성장하고 보금이 전파되었습니다 200년 전 150년 전 한국에 성교왔던 성교사들 보금 전하지 못하고 풍토봉에서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질로 풍토봉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를 그것을 왜 예상하지 않겠어요? 최고 문명의 나라 카나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최극빈 지주문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찬 거라는 한국에 가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거 병든다고 하는 거 왜 몰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기 목숨 유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한 달 가량을 배를 타고 저 극동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와서 보금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용기를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보금 전도자로 위하여 우리에게 보금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골 마을에서 예수 믿었다고 두들겨 맞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천시당하고 멸시당했던 한두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정을 보니까 경상도 시골 마을인데 어느 여인 하나가 젊은 세색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 증행에 처했을 때 어떤 분이 전도하였답니다 혹시 교회 가면 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 가보라고 그분이 교회 가서 병을 낳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감격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동네에 보금을 전하였는데 그 시골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어른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때리고 두들겨 폈습니다 조그마한 초과집을 하나 사서 십작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분이 그 동네에 그 이웃 말에 열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 세운 교회에 하나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응사가 됐어요 50년 전만 해도 그 시골에서는 보금을 전할 때 두들겨 맞았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냐고 자기를 미워하지 자기를 두들겨 펴는 사람 미워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교회당을 세웠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제 용산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받았습니다 이걸 값어치로 따진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의 가치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의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백만불이 된다고 백만불 죄송합니다 백만불의 만배는 얼마야 1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백만불이라면 1만 백만불 곱하기 만배는 얼마야 계산을 못하겠더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즉 백일분의 품꾼의 삭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는 받고 천국심이 됐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80년 100년 살면서 조금만한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하고 싫어하고 십자가지기를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땅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편함은 백대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기 때문에 받는 일시적인 불이익과 같은 고난들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천국시민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바울이 근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부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엄청난 1만 달란트와 같다 그러기에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위하여 백대나리온의 고난과 같은 것 받는 것 당연하다 마땅하다 바울이 바울이 이야기에서 알고 있었고요 바오는 교회를 해방했던 믿는 자들을 재판에 넘겨주고 서대발의 죽음에 증인되었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기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은혜에 비교해 볼 때 복음을 전파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는 아무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세발의 피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리포 교회들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믿느냐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분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너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고난, 박해, 희생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그런 담대한 용기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성질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떠나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죽을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할 사람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마치 선의 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 문을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뚝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볼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주행량 칠 수밖에 없죠 36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무 겁내는 것 아닙니까 지뢰 짐작 겁내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는 그 어른은 그리는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단지 소리만 낼 뿐이에요 위협할 따름이에요 그 위협의 소리에 그 모양새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내 미래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박혀야 대하여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심지어는 죽음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실제 내가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인지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인지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포교를 행하여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모습 너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는 것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추방당하고 산 속에서나 토굴 속에 동굴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히브리스 10장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스 10장 34절, 35절, 40절,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박해를 받고 두려워한 자를 통하여 대적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것을 잃어버릴 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스 10장 35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이라 히브리스 11장 40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래서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상주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내어 논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 생명체를 갖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박해자들,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지요 오늘 저를 비롯하여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안 믿는 사람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무엇이냐 너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할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태도와 자세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버리 빌리포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한글자막 bylinين